암술 꽃의 중심부에 있는 자성생식기관 꽃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암술머리 주두 스티그모, 암술대 허주 스타일, 시방자방 우머리의 산부로 되어 있으며 각각의 형태나 발달의 정도는 꽃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다. 암술머리는 화분을 받는 부분으로 표면에 돌기물이 있거나 점액이 분비되어 있어 화분이 잘 붙도록 되어 있다. 암술대는 암술머리와 시방을 연락하는 부분으로 극히 짧은 것에서부터 긴 것까지 여러 가지이며 때로는 전혀 없는 것도 있다. 시방은 미시 배주를 내장하는 방이다. 수술에서 온 화분이 암술머리에 묻으면 화분이 발화하여 화분관이 뻗어나와 암술대를 지나서 시방 속의 미시에 이르러 수정이 이루어진다. 암술은 심피로 형성되는데 심피는 잎이 변해서 된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어떤 꽃에서는 암술 대신 작은 잎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암술은 보통 한 꽃이 한 개가 있으나 무화과나무, 연꽃, 딸기와 같이 두 개 또는 여러 개가 있는 것도 있다. 수술 수술 웅성생식세포인 화분을 만드는 기관 웅이라고도 한다. 꽃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내부에 화분을 만드는 꽃밥 약과 이것을 바치는 수술대로 이루어진다. 꽃밥의 형태나 크기는 다종 다양하며 성숙하면 일정한 곳이 터지거나 구멍이 뚫려 화분이 나온다. 보통 꽃밥에는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으나 어떤 종류에서는 특수한 모양의 부속체가 붙어있다. 수술대의 크기나 모양도 여러가지인데 털이 없는 것, 긴 털이 있는 것, 돌기가 있는 것 등이 있다. 수술대가 전혀 없는 것도 있다. 수술은 한 꽃에 두 개 이상 여러 개가 수술군을 이루나 드물게 수술의 한 꽃에 한 개만 있는 것도 있다. 수술의 수나 배열한 모양 등은 속이나 종대로는 과에 따라 정해져 있으므로 분류상의 기준이 된다. 수술의 배열에는 나선 모양인 것, 한 바퀴 또는 두 바퀴의 고리 위에 배열된 것이 있다. 또 수술대의 밑동에 서로 유합하여 통 모양으로 된 단체 수술, 꽃밥이 합착하여 수술대가 떨어져 있는 집약 수술, 2, 3, 5 등의 다발로 되는 2채 수술, 3채 수술, 5채 수술, 4개 중 2개는 길고, 2개 중 4개는 길고, 2개는 짧은 4장 수술 등이 있다. 또, 드물게 수술이 암술과 유합하여 꽃술대 납주가 되는 것이 있다. 수술의 성질은 분류학상 중요한 특징이긴 하나, 암술에 비하면 2차적인 것이라고 본다. 구성,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